오늘도 오사카입니다. 오늘은 나가사키에서 같이 일했었던 헬퍼친구인데 여기 대학교 다니는 유학생이에요. 대만인 친구 연락이 갑자기 와가지고 만나자고 한 번 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었구나. 이럴 때까지 다 와봤어야 되는데 이럴 때까지 다 와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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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리 오! 이리 오! 오시! 실례하십시오! 실례하십시오! 그러면 도중도 정리하셨다면 버튼에 오해 주세요! 실례하십시오! 뭔가 많아! 明日は奈良県、奈良県の鹿公園です。 コンチのポテトサラダですね。 オレンジジュース。 はい。 オレンジジ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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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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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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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사님 감사합니다 산산하네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골목에 있는 주차를 이용했는데 2시간이 무료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6시 28분 미시계로 예약을 해놨고 잠금을 해놨고 이게 끝에 한 번에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71번 Dad 어렵네 어려워 일본어로 모르니까 여기서 닫으면은 이걸로 빼면 돼 이걸로 버려주면 되고 그러면 노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